불안해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 같아 왜 그렇게 찬양했어 널 용서할 수가 없어 일주일만 시간을 더 줘 남편이 병신되면 우린 끝이에요 이강도 미안해 널 버려서 너 누구야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다시 혼자가 되면 못살 것 같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엄마만 살려줘요 당신이 진짜 날 버린 엄마 맞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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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